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실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연비 절감 그리고 환경보고를 위해서 최근에 차량의 경량화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원래 차체를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기자동차 시대 이전부터 계속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벼워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렸을 때 자동차 장난감 남자분들 갖고 오실 때 기억하시면 굉장히 큰 어떤 자동 트럭 같은, 픽업 트럭 같은 다이캐스트를 가진 애가 막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요. 자동차 놀이, 여자애들은 인형 가지고 막 소꿉놀이 많이 하고 보통 남자애들은 자동차 다이캐스트 갖고 막 서로 부딪히기 놀이해가지고 접 넘어지면 그걸 뭐 따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가벼운 차가 웬만하면 지거든요. 왜냐하면 뚱뚱한 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부딪혔을 때 약간 각도상으로 굉장히 작은 차가 아주 운 좋게 좋은 각도로 부딪혀가지고 뚱뚱한 차를 뒤집는 경우는 있는데 정면으로 제대로 충돌했을 때 웬만하면 작은 차가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무게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경량화는 계속 화두였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왜 티코를, 티코 지금 단종됐지만 티코를 왜 불안정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 바퀴가 타이어가 얇아서만 그런 게 아니죠. 타이어는 당연히 그 차체의 무게랑 이런 거에 비해서 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티코가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슨 험머나 이런 거랑 부딪히면 티콘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무게는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만약에 정말 차량 경량화에 극단을 달려서 솜사탕처럼 가볍게 만들어버렸다. 그러면 종이장처럼 그냥 자동차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차량 충돌 시험을 하면 완전히 종이장 구겨질 수 있으면 구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가 화두였지만 어느 정도 이상까지 기술에 도달한 뒤로는 더 이상 기술이 갈 수 있어도 안 간 거죠. 왜냐하면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만큼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더욱 가볍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날아가는 게 자동차인데 지금 어렸을 때 다이캐스트 갖고 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전기자동차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전기자동차는 밑에 배터리가 들어가고 왜 전기자동차를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차 정말 화려하게 어떤 디자인에 물론 테슬라도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우리나라 아이오닉 5, 6, EV6 다 디자인이 되게 다양한데 밑부분은 디자인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배터리팩이 들어가야 되는 일정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현란하게 꾸밀 수가 없어요. 밑에 다 밑판대기는 다 비슷한 디자인이죠.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배터리의 어떤 무게가 굉장히 많이 밑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디자인을 발휘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그 밑부분은 다 똑같이 생겼죠.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30%에서 40%가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달릴 수 있을까를 지금 연구하는 왜냐하면 지금 내연기관차 아무리 붐비는 시간에 가더라도 5분이면 끝납니다. 주의원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 계산하고 저기 계산해서 금방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시간이 15분, 10분 걸리고 거기다 급속 충전을 하더라도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달려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에서 이제 그러면 배터리의 어떤 성능 문제도 저기 올려야겠지만 배터리의 성능을 올리면 또 배터리의 무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리튬, 그리고 니켈 이런 거 함량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함량이 높아지면 무게가 무거워지죠. 그러니까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배터리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멀리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차량 경량화를 시도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안정성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차량 경량화가 진행이 안 되던 진행을 할 수는 있었는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어느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지나버려서 안 했던 것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차량 경량화는 원래 전기자동차 시대 이전부터 화두였지만 당연하죠. 가벼워야지 연비가 절약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이상 전기자동차 시대가 와서 다시 한 번 차량 경량화 이게 지금 화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차 연료 소비의 약 23%가 차량의 중량과 연관되어 있고요. 자동차 무게가 감소하면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연비가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절감돼요. 그러니까 지금 ESG 경영에도 맞고 무슨 탄소 중립에도 맞죠. 예를 들어 공차 다 비었을 때 중량이 1500kg 차량 무게의 약 10%를 감소했을 때 연비가 4%에서 6%가 향상됩니다. 연비가 리터당 12km를 달리는 차가 16km를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 시대에는 당연히 배터리를 아까 넣는 부분은 디자인이 발휘가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일정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 그 배터리를 많이 넣으려면 차체의 무게를 감소시키는 게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량 경영화가 다시 화두로 전기차 시대에 들어선 거고 만약에 수소차를 미시는 분이 전기차 시대가 반짝이지만 수소차가 될 것이죠. 지금은 수소차가 밀려있지만 수소차를 또 미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수소차 시대가 더 똑같습니다. 수소차도 수소탱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나머지 차체의 무게를 감소시켜야 해요. 그 부분이 빠지니까요. 배터리 부분, 그리고 전기차는 배터리 부분, 그리고 수소차는 수소탱크 들어가는 부분이 다 비중에서 빠져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에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를 가든, 수소차 시대를 가든 차량 경영화를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를 개선하는 것. 이것은 언젠간 한계가 있죠. 구조 설계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슈마워 선수, F1 이런 데 보면 그 안에 다 뗐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경주 차량은 운전석이랑 핸들만 입고 다 떼버렸어요. 왜냐하면 최대한 가볍게 해야지 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구조 설계 개선이겠죠. 구조 설계를 최대한 단순화하는. 그런데 그건 아주 경주차에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가 모는 차에서는 구조적인 부분을 설계를 약간 단순화하거나 조금 변경을 하면 무게를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 설계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공법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현대자동차가 물론 강판은 포스코, 현대자동차에서 동국제강에서 강판을 받아오겠죠. 강판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조립을 할 텐데 현대자동차에서 핫스탬핑 기술, 새로운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금속 소재를 고온 900도에서 950도씨로 가열한 상태에서 프레스 성형을 한 후에 금랭을 시켜버리면 이게 가볍고 강한 부품이 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거는 가벼운데 단단한 경량화예요. 아까 말했듯이 경량화가 전기차 이전 시대도 있었는데 계속 가벼움만 지고 우리 어렸을 때 다이캐스트로 얇아지고 힘이 없어져 버리면 사고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멈춰버렸는데 전기차 시대는 경량화가 더 필요하니까 대신 가벼운 대신에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튼튼한 제품을 만들려 보다 보니 새로운 공법이 필요한 거고 이렇게 핫스탬핑 기술로 이용해서 가공을 하면 강도가 5배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게는 가벼워졌는데 강도가 5배가 됐어요. 만약에 그런 차를, 그런 다이캐스트를 가진 애는 막 와가지고 친구들 거 다 딴 친구가 너 그 조그만 거 너 그 거까지 따버리겠다. 근데 얘 거는 핫스탬핑 기술로 만든 5배짜리 강도인지도 모르고 겉만 보고 티코같이 생겼으니까 박아버린 거예요. 근데 뚱뚱한 애가 날아가는 거죠. 5배 강도가 세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핫스탬핑 공법을 이용한 신공법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가장 뜨거운 분야죠. 아예, 아예 무슨 구조 설계 개선이든 신공법이든 다 떠나가지고 소재, 처음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를 그냥 신소재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래서 신소재 개발에 특히 이제 경량이죠. 경량 신소재 개발에 더욱 다들 뛰어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알루미늄 알루미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대체 소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철강에 비해 고가다. 예를 들어 철강 대비 알루미늄 소재는 약 2배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탄소섬유 강화 복합제, CFRP. 이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철강 대비 10배의 고가입니다. 너무 비싸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면 구조 설계 개선, 신공법 개발, 경량 신소재 개발 이 세 가지로 차량 경량화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거는 경량 신소재이긴 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철강제 대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쪽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차량 경량화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차량 경량화가 완성차 업체만의 의지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산업 분야에서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철강 회사의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방금 알루미늄 그리고 CFRP라는 이런 새로운 신소재 때문에 철강제가 물론 가격이 2배, 10배지만 만약에 양산에 성공을 하고 나중에 가격이 다운된다면 철강제를 안 쓰겠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작은 몸집을 가지고도 다이캐스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5배 강도가 높아지니까. 핫스태핑 공법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신소재까지 써버리면 그 이상 가겠죠. 가볍고 공법까지 이용하면 철강제보다, 기존 철강제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은 게 탄생이 돼버려요. 그럼 기존 철강회사는 손 놓고 발 놓고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 세아재강이 요즘에 LNG 강관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잖아요.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철강회사는 완전 외면을 받았죠. 왜냐하면 세아재강은 강관 지나가는 관을 만드는 데 반면에 동국제강, 현대제철, 포스코는 이른바 범용 제품들 범용 제품의 세 가지 전방산업이 어딘가요? 조선산업에 들어가는 후판, 두꺼운 판 그다음에 자동차의 강판 그리고 건설회사의 철근이죠. 그런데 조선, 자동차, 그리고 건설 이 세 분야가 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계속 안 좋았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흰남로 때문에 포스코가 잠기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동국제강 현대제철이 뜨긴 했죠. 하지만 지금 전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아재강 제외하고 범용 제품 만드는 회사들이 다 하향세입니다. 그러면 이 하향세는 조선업체는 조금 태조 이방원에 들어가면서 올랐는데 건설 경기 안 좋죠. 자동차 반도체처럼 생산 못 되고 있죠. 그런데도 여기서 만약에 여기 자동차 강판 쪽까지 잃어버린다? 그러면 조선 경기 조금 살아난 거 빼고 건설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럼 자동차까지 잃어버리면 조선 하나 보고 살 건가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아니죠. 그럼 철강사도 초고강도 경량 강판을 개발해야겠죠. 아까 알루미늄이라든가 새로운 신소재가 치고 들어오니까 그럼 이제 강판 중에서 경량 강판을 얘네도 만들어서 거기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지키려고 하는 쪽이죠. 그래서 포스코가 2021년 작년에 자체 전기차 차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PVC EV입니다. 초고강도 경량 강판 기가스틸 45% 이상을 적용한 차체 모델인데 기존 동일 크기의 내연기관 차량 대비 30% 경량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알루미늄 대비 가격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더 좋은 소재를 내놔서 조금 가격은 오르겠죠. 일반 철강제보다. 하지만 알루미늄 대비 싸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기가스틸은 알루미늄 대비해서 3배 강력한 이 차체까지 지금 지지가 가능합니다. 1제곱미터 면적당 100kg 이상의 무게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대 제철도 마찬가지죠. 자체 경량 소재를 적용한 차체를 또 모델 내놨는데 H솔루션 EV 컨셉카 공개를 했는데 차체가 동급 전기차와 비교했을 때 9% 가볍고 강도는 52%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소재를 만드는 그 분야에서 세 분야 중에 신소재를 만드는 분야가 가장 뜨겁다고 했는데 철강회사도 신소재를 뛰어들면서 자기 분야를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습이죠. 네. 철강회사들도 시장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초경량 초경량 고강도 강판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화학업체들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화학회사도 마찬가지죠. 화학회사도 이런 신소재 분야에서 다른 업체들에게 내도 놓칠 수가 없는 분야죠. 롯데케미칼이 2020년대 롯데 첨단 소재를 흡수합병했는데 롯데 첨단 소재가 고부가 같이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던 것이고요. 보시고요. 자동차 경량화 소재를 먹거리로 선정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문짝, 썬루프, 휠커버, 자동차 내장재를 무게 감소시키는 고부가 합성수지 ABS 이것을 만들고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생산합니다. 기존 금속 소재를 적용한 차량 부품의 기능과 외관을 대체할 수가 있고 높은 강도와 우수한 뇌화학성, 뇌열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자외산 SK종합파학 여기 화학회사도 똑같습니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2018년에 이미 자동차 범퍼, 대시보드, 콘솔박스, 자동차 내장재에 사용되는 고결정성 플라스틱, HCPP 이거를 개발해서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를 확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학회사도 철광회사나 마찬가지로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역시 말씀대로 화학회사들도 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계는 또 어떻습니까? 네, 사실 차량 경량화 테마 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차량 경량화 테마라고 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그 위에 있는 부분부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계만 차량 경량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계는 새로운 분야에서 발돋움해가지고 기존의 업계의 틈새시장을 치고 나가려고 하는 분야. 그래서 가장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지금 몸집이 작아서 커질 여력이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다들 차량 경량화 주식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주식 아니야? 이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업체는 코오롱 플라스틱이죠. POM, PA, PBT, CFRP. CFRP 아까 처음에 나왔죠. 맨 처음에. 알루미늄은 철강제 대비해서 2배고 CFRP는 철강제 대비해서 10배의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입니다. PA는 폴리아미드고요. 내열성, 내마모성이 우수해서 자동차와 전기전자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고 자동차로 한정하면 프론트엔트 모듈, 휠커버, 엔진 및 연료 관련 부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소재고요. PBT는 폴리부틸린 텔레프레이트 굉장히 어렵네요. 전기절연성 및 난연성,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 우수한 걸로 자동차 분야에서는 커넥터나 퓨즈박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아까 철강제 10배 가격이라고 했던 CFRP 복합 소재. 이거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탄소섬유를 강화제로 하는 플라스틱의 복합 재료로서 고강도, 고탄성의 경량 구조제입니다. 최근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POM이에요. 폴리옥시메틸린이에요. 이게 자동차 분야의 안전벨트 버튼이라든가 창문 구동장치, 연료 펌프 등에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왜 사용이 되냐면 기존의 금속을 사용했는데 무거우니까 가장 비슷한 걸 찾다 보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나왔고 그중에 코오롱 플라스틱이 아닌 POM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에요. 금속하고 가장 유사하고요. 기존 제품에 비해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POM은 25% 수준의 0.5ppm 이하 극소 량화 저치 제품으로 친환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전기차 시장 이전에 오기 이전에 저장터 경량화를 시도했던 그 이후에 두 가지를 다 지금 부합을 하는 거예요. 연비를 절감하는 데다가 환경까지 지금 오염이 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POM은 주요 원재료 메탈부터 포르말린, 트리옥산, 중압안정제까지 원사이클 생산 공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라도 중간에 실패할 경우에 다 뒤엎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관리가 필요한 거고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의 바스프랑 같이 합작 공장까지 세워놨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신소재 분야가 뜨거운데 가장 틈새 시장을 치고 갈 수 있고 가장 성장성이 큰 분야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종사하고 있는 게 코오롱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계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알아본 업계 중에서 종목들, 관심 종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코오롱 플라스틱이 가장 성장성이 크겠죠. 물론 아까 말한 그 대기업들 만만치 않죠. 항상 이런 식입니다. 대기업은 수송을 하려고 넓히고 있고 이 지금 후발 업체, 작은 업체들은 그 틈새 시장을 치고 들어가려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대기업들은 다양한 분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등락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건 등락이 크죠. 그리고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은 20개월 선에 있어요. 2021년도에 한번 2만 3,800원까지 갔다가 쭉 내려와서 20개월 선에 있죠. 아직 지금 세력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개월 선에서 다시 뜰 수 있는 모멘텀만 생기면 언제든 부상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죠. 지금 전기차 시대가 입이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밸류체인이 거의 어디까지 돌았나요?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폐차가 돼서 폐배터리가 나와서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돼서 활용되는 세비캠, 성일하이텍 여기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럼 전기차는 차량 경량화를 시켜가지고 배터리를 최대한 많이 써야겠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차량 경량화까지 오겠죠. 태조 2방원이 계속되고 2차전지가 계속 간다고 하면 폐배터리까지 갔으면 폐배터리가 너무 빨리빨리 나오니까 배터리의 내구성 연안을 넓히기 위해서는 무리가 안 가야겠죠, 운행에. 그러면 차량 경량화가 답인 거죠. 아직 여기까지 안 온 거예요. 생각의 굴레를 넓히고 넓히고 가면 2차전지의 끝에 폐배터리 다음에 다시 차량 경량하러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거 여기 20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길목 지키기로 또 노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서 코오롱 플라스틱까지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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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